ㄹㄹㄹㄹ ㄹㄹㄹㄹ ㄹㄹㄹㄹㄹ 방장님? 예예예 왜요? 서포트를 갈 땐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가야된다 생각합니다 펀! 쿨! 섹시! 아... 그래요? 소레가 약속구 데스카? 소레가 약속구 데스카? 어? 뭐? 아까네 컨셉충이네? 지금 저에게 컨셉충이라 묻는 겁니까? 왜? 같이 하자! 재밌지 않아?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즐거울 것 같은데? 그걸 묻는다는 것 자체가 섹시하지 않군요 근데 뭐라고? 평쿨 섹자가 뭔 뜻이라고? 서포트를 갈 땐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가야된다 생각합니다 하하하하하하 ㅈㄴ 귀엽네 소레가 약속구 데스카? 아 너무 귀여워 서포트 잔나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포트 잔나 간다고요? 하하하하하하 파나워크라고? 섹시하게? 맞습니다 찬반 의견 놔둡시다 같이하자 1번 빼자 2번 찬반 의견을 나눈다는 건 찬반 의견을 나누지 않은 사람까지 찬반 의견을 나누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하하하 자 한 분 남으셨습니다 자 1번 돌릴게요 어디 남느냐고 어디 남느냐고 웃는다는 것 자체가 섹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야 진짜 저 새끼 다 온디 저랑 같이 하게 된 여러분들의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군요 하하하하 그 이유는 곧 밤이 오기 때문이죠 어? 어? 인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배? 우리 CC기 없는데? 상대방도 CC기가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방침을 하지 않는다는 건 방침을 하는 것과 유사한 판단입니다 안주신 다음은 아 이제 안보는 양 4번 2번 5번 2번 1번 2번 2번 1번 오케이! 나이스야! 인베가 개판이 났군요. 간나 빠키리. 어.. 몇씩까지 해지는데? 인베가 개판이 났다는 건 개판이 나지 않은 것과 개판이 났은 것의 중간쯤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뭔 소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나 단식 기부할게요. 단식을 한다는 건 다이어트를 한단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다이어트는 안 섹시한가요? 다이어트는 후원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해야 됩니다. 바텀은 현재 아주 잘 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케이님 와주십시오. 오케이. 좀 이뤄. 너무 떴떠네. 아아... 아깝습니다. 하지만 케이님의 스택을 많이 모았습니다. 인정? 스택을 많이 모았다는 뜻은 빨리 변신할 수 있다는 뜻이죠. 오른 발 내밀고 왼발 내밀면 곱게 되지 죄송해요. 아 제가 잘 그치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제발요. 어머니야. 어머니. 아 제발요. 부모님을 찾는다는 건 굉장한 효년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제이스 지금 선수야 거의. 제이스가 선수라는 건 호스트바 출신이라는 소리였답니다. 왜 진짜 너무 잘해. 소래가 호스프하다니까. 아이치. 이제 풀갱 간다. 이제 쓸하고 풀갱을 가겠다는 건 섹시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바텀 와주실 거라 믿습니다. 소래가 약속이 되니까. 아이치. 약속이 되니까.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잡아주십시오. 좋습니다. 아무 얘기나 들키지 않고 피드를 먹는다는 게 가능할까요? 각이 나왔다는 건 남각을 쓴다는 것과 같습니다. 사각판 쓰는 중입니다. 케인이 6데스를 했다는 건 게임을 하기 싫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살리냐. 티모가 05를 했다는 건 1킬을 하지 못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소래가 톨을 댔을까. 시바나가 점점 시바나가 되고 싶습니다. 저희는 다 죽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렇지. 그걸 원했어 내가. 소래를 치지 않는다는 건 승리하지 않겠다는 소리와 같은 소리입니다. 그래 정신이 있어야죠. 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제가 사실 조충현이라. 네 누구라고요? 조충현이라고요? 조충현입니다. 조충현이 누구야? 이름 써주시면 안 돼요? 이름은 모르겠어요. 유튜버입니다. 조충현. 잘 받을 수 있는데? 저 실제로 그렇게 생겼어요. 어 아니죠. 전혀 아니죠. 조금 망했죠. 제가 또 팬서비스는 하고요. 이경영. 아 반갑습니다. 이경영입니다. 잔치에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잔치기 잔치자자. 잔치기 차차차. 하하하하 아 이거 말고 다.